와주셔서 고마워요. 와, 집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엄청 좋네. 춥지 않으셨어요? 괜찮았어요. 이거 일부러 사셨다, 그죠? 네, 네. 아이들 때문에. 그죠? 대문 열렸을 때 혹시 사고 날까 봐. 확 나갈까 봐 일부러 사신 것 같아요. 담도 저희 이사 와서 다 올린 거예요. 이거를요? 네, 다. 아이들 때문에 원래 담이 없었어요. 아, 원래 담이 없었는데. 마당만 보고 왔다가 담을 올렸어요. 여기 있구나. 저희 가족들, 애기들. 기억이 안 나요. 몇 마리였죠, 모두? 저희 지금 비즐라만 열 마리. 체크 Graciel아 Johannike 여자친구 Our cido 자, 그러면 1세대 아빠가 이름 뭐예요? 루벤 엄마는? 패티 패티 이렇게 해서 나온 애가? 로지 로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 첫 번째 이름? 베리 루카 디올 룰루 호야 그다음에 제일 듬직한 럭스 듬치가 제일 큰 거 같아요? 제일 커요 태어날 때도 컸어요 유독 컸어요? 네, 유독 컸어요 그리고 라라몽주 라라 짱러셀하고 딱순투도 있어요 딱순투도 있어요 들어가실까요? 잠깐만 어머니 여기 이렇게 분리해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방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 베리는 같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애기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다 이거 해놨구나 네 여기도 하고 2층에도 또 해놓고 지하도 해놓고 다 했습니다 여기 계단이니까 미끄러지 말고 네, 미끄러지지 말게 하고 네, 미끄러지지 말게 하고 어? 저기 저 울보따리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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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 이야 이 광경이 참 신기하다 그질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어 그림이다, 그림이야 이 광경이 참 신기하다 그래요? 우리 집도 개 많이 키우는 집이기는 한데 네 근데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저희는 이렇게 복닥복닥거리고 살아요 아, 내가 여기를 오르다니 저는 저 두 분이 울다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돼요 아, 참피해 사실 저희 센터에 오셨잖아요 네 첫 상담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너무 여러 마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버거워 보이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상담했던 훈련사님한테 상담 어땠는지 계속 물어보고 근데 간다고 하니까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아, 1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분지가 그때 내가 뭐 뭐 얘기했더라 아 맞아, 그때 개 너무 많다고 그랬어 내가 네 분양하세요 하셨죠 다른 데로 보내라고 그때부터 울기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늘이 무너진 거죠 전문가가 보내라 이러는데 뭐라도 하나 부여잡고 싶어서 아, 잡고 빨리 뭐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되게 원망스러웠었어요 그 말씀이, 보내라는 말씀이 근데 그때 이제 조언을 주신 게 캣넬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리나케 캣넬을 지하에 이제 아이들 자는 곳에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하고 며칠 걸릴 줄 알았어요 네 적응하는 시간인데 첫날부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들어가 있었어요 잘 들어 너무 좋아해 잘 자고 딱 자기 자리도 다 알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게 딱 그날 하루에 그냥 딱 되니까 일단 잠자는 거 편해졌죠 개가 그렇지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죠 정상적인 고민이냐고요 개를 키우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밥을 새끼를 먹을 수 있어 왜냐면 얘네들 태어나고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주 치열하게 키웠습니다 하얀 짜잔 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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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스. 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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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스. 얘네가 지금 그러면 새 부류로 나눠졌네요? 비즐라만 새 부류고요. 그다음에 닭스랑 쥬그랑 또 다른 부류죠. 네에 부류구나 1층 거실에는 우리 애들 6마리 낮 시간 동안 지내는 곳이고요 주방에는 베리가 있고요 2층 미니 거실에는 패티, 로지, 루벤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멘 예제사 그런데 진짜 저 살면서 한국에서 비질라 의뢰를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땐 이로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아직까지. 아 그러셨어요. 비질라. 헝가리 국견이다 보니까. 그렇구나.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근데 궁금한 게 우리 보호자님 개들 좀 키워보셨잖아요. 닥슨투도 키우고 쨍라셀도 키우고 하셨는데 비질라 특징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 감정을 굉장히 되게 섬세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. 다 알고 있는 눈. 너가 뭐 때문에 힘든지 나 다 알아. 걱정하지 마. 약간 그런 눈. 어? 쥐 때문에 힘든 건데. 쥐 때문에 힘든 건데. 다 알아. 나 때문이지. 괜찮아. 나 잘할 거야. 그래서 지금 살짝 못 믿겠는데. 얘네가 껌딱지예요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도 보면. 얘네들이 딱. 사람한테 붙어 있어요. 껌딱지처럼. 그래서 그 벨크로독이라고. 찍찍이 강아지라고. 벨크로. 얘네들 별명이 벨크로독이거든요. rappababam. appabam Verfaching 발바해바밤밤 하늘은 Okay, 이런것 모든ayı 그때 베리가 좀 부딪히는 게 있었잖아요. 그때 누구랑 부딪혔었죠? 베리가 처음에 룰루, 그 다음에 라라, 디올. 아직도 얘네 같이 있을 때 좀 위험해요? 느낌이 어때요? 지금은 베리는 혼자 저쪽에 저랑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이들 다치거나 그것이 이제 좀 확산이 될까 봐 다른 아이들도 같이 그런 본능이 나올까 봐 지금 생각할 때 베리가 어떤 애여서 좀 부딪힌 것 같았어요? 베리가 유난히 이제 좀 기질적으로 센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자기가 애착하는 상대에 대한 소유욕도 있는 것 같아요. 애기 있을 때 찍은 동영상들 돌려보면 베리가 항상 선두에 있고 앞으로 빠지는 애들을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을 해요. 그 기질이 조금 강해요. 애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고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 상담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느낌이 다른 듯 같은 게 보호자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엄마가 자리 비우는 시간이 많았을 때 제가 리더가 아니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. 그런데 걔가 너 잠깐 와봐. 너 이러면 되겠니? 보통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. 걔인데 꿀밤 딱딱 때리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엄마가 이러지 말랬어. 꿀밤 때리는 거예요. 너 일로 와요. 꿀밤 때리고. 어린이 장난같이. 한 12살 된 장남이 4살 어린 동생들. 꿀밤 때리면서.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좀 하겠어요.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쟤는 굉장히 불안했겠구나. 불안하죠. 그리고 내가 베리한테 신뢰를 쌓아주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신뢰도는 좀 쌓아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게 필요한 아이겠다. 답을 찾았는데요. 벌써. 그래요? 저는 베리를 보진 않고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에 합의가 된 개들인 것 같아요. 보이지 않는 선도 있고 겹쳐있고 싶지 않은 개들한테 겹쳐있고 싶다라고 하지 않고 겹쳐있는 개들한테 떨어질수라고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이런 게 나름의 뭔가 선이 있다고 느끼거든요. 지금도 이 친구가 내려오니까 이 친구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요. 네. 순서가 또 있어요. 근데 이 나름의 얘네들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있어요. 또 보호자님들은 그거를 알고 있고 네. 그런데 어떤 개들은 그냥 그게 다 싫다라고 하는 개들이 있어요. 아마 쟤는 보호자님 밑에 이 여러 마리의 친구들이 있기를 원치 않고 항상 누구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온전히 내가 경쟁 없이 이 사람 무릎에 가도 되고 이 사람 무릎에 갔을 때 너 오지 마라고 하지 않는 환경이 맞는 개들이 있거든요. 맞아요. 많은 친구들이 필요 없어요. 그런 애들은 베리를 주방 쪽에 자리 잡게 한 건 너한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.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. 제가 네네네네.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룰루. 룰루. 차리로. 차리로. 차리로 가. 안돼. 룰루, 루카? 눈빛이 약간 이상했어요? 얘가 지금 예민해요 룰루 라라 라라 나와 뒤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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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매력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애들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말을 듣는게 이상하지 너무 산만해가지고 몸동작이나 애들을 다루는게 감사합니다 진짜로 항상 저희는 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존이죠 안전 제가 훈련사 갔다라는게 폼만이 아니라 시선 아 아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거든요 훈련사 다 됐네 딸은 훈련사 다 됐어 아니 난 지금 하나 걱정이 생겼네 딸 시집가면 어떡할까 제가 느낌으로는 공부도 멈추고 한국 와가지고 한국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 더 공부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우왕좌왕 힘들어하니 이제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주저앉아 있는거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해야 됐었어요 패티 엄마 강아지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시간 맞춰서 문유 계속 타줘야 됐고 젖 계속 물려야 됐고 하니까 일단 근데 얘네가 걷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오줌을 한 마리가 하루에 30분씩 묶는데 처음에 한 다섯 달 까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냥 다 포기 뭐든지 다 집 부숴먹고 뭐 이런 것도 다 포기 일단 애들 탈라지만 않게 케어하는게 목적 눈뜨면 눈가 치우고 씨앗 치우고 쫓아다니고 허리디스크 와요 근데 왜 그때 다 안 보냈어요 그냥 받으시러 오시고 오셨는데 믿음이 안 갔던 것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떤 얼마에 분양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펜션 앞에 묶어두면 멋있겠네요 또 이제 실망스럽겠다 많이 화가 났어요 이게 어 화가 났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실망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저희 분양 안 합니다 가 된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4년째 개만 키우고 살고 있구나 4년째 지금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그래 뭐라 그래 주변 분들이 미쳤다고 하죠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다견이니까 사랑을 좀 부족하게 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얘네들한테는 그래도 그게 다인 거예요 그 믿음을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얘네들한테 배신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얘네는 우리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내가 돈이 없어도 거지여도 어 그럼 얘네는 우리랑 있어야 행복해 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가족들한테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아요 근데 얘네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끝까지 좋게 갈 때까지 더 잘하자 어떤 하나의 생명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가 속상해하니까 얘가 와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한다 근데 이건 진짜 교감 내가 알고 있는 아니 난 그래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좋네 감사합니다 어? 또 꼬리 다치겠다 꼬리 조금만 쳐라 저 꼬리로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? 멍도 들죠 멍도 들고 별로 안 하나도 안 하나도 안äs despair